안녕하십니까 빅구디오복선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동생 사무장 동생하고 옆에 칠하고 있습니다 싹 깨끗하게 회색하고 만물이 살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실 스팀 세차하고 고압세척기 갖고 늘 하고 싶고 실내 클레어링 싹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어탐도 싹 다 준비해 달고 뒤 청소 청동하고 스팀 세차기 갖고 싹 씻고 페인트 칠하고 이번주 목 검토 나가보려고 싹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해 주십시오 아 새벽였네 오늘 어버이날인데 다들 잘 계시죠 부모님들한테 인사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 날이 참 좋아지고 있네요 작년 이맘쯤 되도 올 올달 많이 터졌죠 올 한 10일 이후부터는 거의 달 논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도 오히려 어버이날부터 고기 많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새자리 많이 터지지요 오늘 주 같이 가실 분들 다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내일 오늘 모레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청소기로 싹 하고 수술수술하고 싹 다 있죠 이거 스팀 이렇게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습니다 뒤도 보이죠 우리 상무장 생수 똥만 디비하고 싹고 뭐 이렇게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습니다 뒤도 보이죠 우리 상무장 생수 똥만 준비한다고 청결 함께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준비 단돌이 하고 검토 목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 준비한다고 Lulu atively 한다 signs